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이번에 자필 문건 5장을 공개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 쪽에서도 이번에 김봉현이 한 주장이 과연 사실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해당 문건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로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견과 또는 야당하고 검찰이 지금 짜고 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다라고 팽팽히 지금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봉현 문건에서 이야기했었던 핵심 인물 A 변호사라는 사람이 직접 김봉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저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봉현은 지난 16일날 공개한 그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달에 검사 출신의 A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사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원 상당의 그 향응을 접대했고 이들 중에 한 명이 추후에 꾸려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봉현은 이 A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로비를 했고 이 A 변호사가 자신이 한 그 로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봉현이 지목한 A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 있는 술자리에 동석한 적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이 참석을 했던 자리가 검사들을 접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A 변호사는 김봉현이 이야기한 그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가 총 4명으로서 A 변호사하고 김봉현 전 회장 그리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하고 비법주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는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A 변호사는 김봉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금 오류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술자리는 2019년도 7월달에 있었지만 검찰이 라임 수사팀을 꾸린 것은 2020년도 2월달인데 어떻게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라임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을 접대할 수 있는 거냐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그리고 김봉현이 주장한 그 문건을 보면 A 변호사가 자신이 검거된 직후인 올해 4월 23일에 이어가지고 5월 초에도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회유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봉현이 주장한 바를 잠깐 보면은 이 A 변호사가 자신이 검거되고 접견 때 와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은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김봉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A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잘 받으려면은 변호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선처받는데 좋다라고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김봉현이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으며 또 김봉현 회장은 해당 입장문에서 자신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달라고 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 당시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A 변호사는 본인이 보석을 제한한 적도 없다면서 보석 때문에 서울 남부지관 검사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A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 여객 사건 당시에 자신이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인 자격으로 그를 만났지만은 그가 도피한 이후에 더 이상 변호를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사임을 했으며 그 이후에 김봉현의 가족 부탁으로 남부 교도소에 두어 차례 방문한 적은 있지만은 이때는 변호인 자격으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A 변호사 말고도 여러 전문가들 역시도 김봉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점이 많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김봉현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논란 중에 하나였던 것이 강기정 전 수석을 지목을 해가지고 자신이 이 사람한테 5천만원 로비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김봉현이 했던 이 말 때문에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봉현이 공개한 그 문건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이 로비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측에서 청와대 전 수석을 잡아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김봉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하고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나온 얘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한테 뇌물을 줬다라는 그 얘기를 법정에서 했는데 이번에 김봉현이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김봉현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로써 이 말은 김봉현이 본인 스스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봉현이 법정에서 그 해당 증언을 했을 때하고 이번에 문건이 공개되는 이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건에서 김봉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검찰의 상황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처지를 생각하면 김봉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추미애가 이 사건을 휘둘러가지고 윤석열 팔다리를 다 잘라서 사실상 명목만 검찰총장이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봉현이 해당 문건에서 청와대 수석을 잡아준다든가 이번 정권이 여기에 얽혀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냐만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보석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거를 마치 윤석열 총장이 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김봉현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의 검찰 상황이라든가 윤석열 총장 상황에서는 전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국 사태가 있었던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 힘이 있는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뿐만이 아니라 김봉현이 지금 이렇게 폭로를 한 시점도 굉장히 오묘한 상황인데 당장 다음 주에 19일에는 서울 고건 국감을 앞두고 있고 22일에는 대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는 윤석열 총장도 참석을 하기로 했으며 김봉현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정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특히나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이번 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화제였고 현재 야당 측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김봉현이 이번에 이 사건을 폭로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있을 그 국감의 포커스가 원래는 이번 정권의 게이트라는 시점에서 검찰과 야당의 공작이라는 포커스가 옮겨갈 수 있도록 김봉현의 이번 폭로가 명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야당이 공격을 하고 여당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처지에서 이제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슈와 이슈가 충돌을 하면서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는 그런 주제는 굉장히 희석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주장입니다. 다음 주에 국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벌써 그림이 딱 나오는 상황이죠.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번에 김봉현이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봉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남에 어디에서 술을 먹었고 얼마의 술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하고 술을 먹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서 김봉현이 술을 먹었는지 이거는 김봉현이 이야기한 변호사까지도 술을 먹은 것과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김봉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직 검사들이 그 술자리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김봉현이 지목한 사람들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 사람들 감찰해보면 당시의 술자리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쉽게 드러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 해당 검사들이 이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김봉현이 하고 있는 이 주장들은 사실 뭐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김봉현이 폭로한 문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사 기관에서 이거는 뭐 빨리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에 김봉현이 기존에 했던 주장과 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폭로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김봉현이 한 폭로가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을 바꿨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